홈쇼핑업계 갑질 행위가 여전합니다. 납품업체의 판매 촉진 비용을 떠넘기거나 납품업체 직원들을 계약 없이 방송에 동원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S쇼, CJ온스타일 등 7개 홈쇼핑업체에 4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납품업체 등에 행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또다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6개 사는 2015년에도 입원과 유사한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홈쇼핑업체들은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들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한 겁니다. 대표적 갑질 행위는 판매 촉진을 위한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긴 것. 특히 6개 사는 비용 분담에 대한 약정 없이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인건비를 주지 않고 납품업체의 직원들을 방송 게스트나 모델, 방청객으로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롯데홈쇼핑은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거나,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반품 도중 일부 파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비용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상품 구매뿐 아니라 업계의 건전한 문화 조성 등을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만큼 업체들의 달라진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델리TV 이해랍니다.